안녕하세요 동업 개미들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뭐 5만원 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게 지금 인데요 지금도 한달 동안 지난 한달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2조원 가량을 매수 했다고 합니다 뭐 물타기 한게 아닌가 라고 추정해 보는데요 예 5만원 선이 무너지고 4만원 선이 무너져서 3만 전자가 되어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예의가 나오는게 요즘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참 동학개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9월 말에 삼성전자는 5만 5만원 후반대에서 5만 한 2 3천원 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지난달 9월 달만 해도 한 10% 가량이 떨어진 거죠 연일 연저점을 갱신하는데도 주가는 어 저 점이 다라고 인식을 한 됩니다 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많이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각 정보사들이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도 뭐 7만원 7만 2천원 7만 8천원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뭐 내년 3분기 쯤에 낸 3분기 쯤에 실적 개선이 될 거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pbr 1.07 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내년 2분기까지 실적이 하락하지만 3분기 부터는 개선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을 뭐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뭐 근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개미들이 바라는 상태로 뭐 시나리오 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좀 다르게 움직일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4만 전자 위기 도 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는 4만 전자가 아니라 3만 전자 뭐 3만원대까지도 내려올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물론 3만원대가 내려오면 3만원대가 되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 분명히 맞습니다 뭐 배당이 1500원 정도 나온다 만약에 주가가 3만원이다 그렇게 되면 배당률만 5% 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량주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은 전세계가 경기 침체를 들어갔고 한국 또한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게다가 무역수의 적자와 상품 수지 경상 수지 모든 것들이 다 많아 쓰이고 고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물가 뭐 임금 정체 뭐 여러가지 요술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사기를 꺼리는 게 현실인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또한 어려운 상황이 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정시가 192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인들의 이탈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외인과 기간이 매도를 하지만 주가가 그래도 저정도 떠받들고 있는 건 개미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개미들까지 이제 마음을 고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현재 뭐 2140 2150 쯤에서 1900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현실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죠 1920까지 밀리면 대략 얼마입니까 한 지금보다 주가가 10% 가량 떨어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10% 떨어지면 코스피 주가가 10% 떨어진다 라는 건 뭐 삼성전자도 10% 이상 뭐 15% 20% 까지도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 요렇게 봐야 되는 거죠 53,000원 이라고 치구요 10% 지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48,000원 쯤 되는 거죠 그리고 15% 치면 얼마가 됩니까 뭐 한 4만 5,6,000원 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4만 5,6,000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주가가 뭐 1400 1500 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1900 에서 1500 이다 뭐 대략 한 400 이 떨어지는 거죠 연말 1900 에서 뭐 20% 가 또 떨어지는 거다 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게 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뭐 35,000원 에서 한 378,000원 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뭐 국민주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개미들의 손실이 엄청날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이 어려운 거죠 뭐 하이 투자 증권 이라고 하는 데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6,300원 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도 전망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기대는 항상 제일 좋은 것과 가장 최악인 것을 같이 염두에 두는 게 좋고 최악의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놓고 그에 걸맞게끔 움직이면 그래도 삶을 조금이라도 더 대비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뭐 많이 우려스럽죠 지금 환율이 1500을 넘었을 것 같고 또 개미들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요런 얘기들도 언론의 댓글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부의 적자 재정이 400조가 늘었죠 그리고 한국전력 적자도 40조가 넘었구요 뭐 태양강도 20 몇 조가 아마 뭐 손실이었답니다 집값 올려 가지고 뭐 부동산 시장도 엉망이 됐죠 지금은요 가계부채가 1900조 그리고 환율 방어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최근에 쓴 돈만 해도 뭡니까 왜 안보이고 가 7 80억 달러 라고도 얘기하구요 지금은 경제 경제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일 안하는 경제관료 뭐 그리고 여당 뭐 야당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더 안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이제 얘기합니다 삼성조사 주식 웬만하면 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 손절매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존버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지금은 좀 아닌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판단입니다 코스피가 700 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함부로 삼성전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뛰어 들어가는 건 좀 무리하다 지금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물타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가는 상당수의 개미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게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다 요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여기저기 주변에 각종 신호들이 매우 안 좋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 뭐 물가 뭐 환열 뭐 여러가지 사항들이 안 좋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섭섭하죠 중국 무역수지 중국 무역수지까지 적자로 되어 있고 예 뭐 유가도 그렇고 뭐 물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점점 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들도 듭니다 4만원대가 아니라 3만원대 까지 내려갈 수 있음도 아마 염두에 두고 지인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 겁니다 감사합니다